지금 이건 사실 자랑인데요. 저희가 얼마 전에 JTBC의 알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글신동이라는 거에 대한 네, 보셨죠.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왔는데요. 거기에서 그 친구가 저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사례였는데요.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책을 가지고 그래 한글 홈스쿨링 할 수 있어. 이렇게만 하면 쉽게 되겠네 라는 용기도 얻으시고 좀 많이 저희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외로요. 우리 티출판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 책에 들어있는 일부 동영상도 올라가 있고요. 또 추가 학습 자료들 동영상, 영상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글 공부하면서 한글 홈스쿨링 하면서 또 재미있는 한글 활동들 진짜 많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하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